용인특례시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서 용인의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훌륭한 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위를 행복하게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용인특례시 홍보대사 배우 민우혁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특례시의 홍보대사 가수 B2B의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의 한가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와우! 자, 추석 감사와 사랑이 정말 넘치는 날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감사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만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